동대문구가 경기침체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동대문구 어린이 놀이시설 방역요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. 만 65세 이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, 취업취약계층, 코로나19로 실직 폐업 등을 경험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.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평일 주 5일 6시간 근무하며 알코올계 소독제나 기타 소독제로 놀이기구와 부대시설을 닦는 소독 업무입니다.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동대문구청 4층 주택과, 공원 녹지과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.